짱 난거 하자 저거 재밌다 싸이유 뽀비나야겠어 아무리 봐도 뽀비가 좋은거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이 그런 챔프들은? 라인전도 세고 생도되는 그런거 없을까? 진짜 그나마 뽀비인거 같기도 하고 그런게 어우 상대 탐 뭘까? 근데 뽀삐 좋은 게 피드를 일단 밀어낼 수도 있어. 어? 레넥톤이네. 어? 아칼리 레넥톤이면 뽀삐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오 뭐야 뽀삐 종글이 더 지표가 더 많아졌네? 무슨 일이지? 뽀삐 할 거야. 짜자자자자. 어? 인베가? 인베가나? 어? 나 여기 혼자만 여기 있는 거 불안한데? 안 갈래. 툭! 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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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아파. 왜 이렇게 아파. 왜 이렇게 아파. 와 근데 싸이온 하다가 꼬피하니까 진짜 개 가볍다. 겁나 가벼워. 못 지나간다. 공지비.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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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! 툭! 야 뽀삐다 뽀삐! 역시 뽀삐였어. 정답은 뽀삐였어. 아이 디론! 내가 가자. 와. 이번판 나나 캐리. 와. 오랜만에. 오랜만에 버스 말고 캐리 좀 해보자. 오. 레넥아 너 학습 능력이 딸린다잉. 오. 여기 누가 오? 뽀삐 그 르네 카레? 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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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좋은 게. 여기 뽀삐에서 좋은 게. 만약 사이 возмож인이었으면 키를 못 따거든. 뽀삐서 딴 건 맞아. 오. 뭐야 벌써 왔어? 뽀삐 먹고 싶은데. 어허! 곳이 멈춰던 광 ét 벗길. 오. 어허! 학습 능력이 부족해. leb 난다. 여기 pollution 많이 빠져려오던 왜그래 왜 또 왜 또 왜 또 아 피들 피드 타비용 우두루가 온다면? 오히려 좋을지도 잡겠다 잡겠는데? 시드 그냥 먹는데요? 그냥 돌탔는데 호수아비? 너무 무리했다 아 이런 아 이건 너무 내가 무리했다 아 지금 분노 찬 거 봤으면 그냥 뺄 걸 그랬네 아 너무 무리했네 오 잘못 썼다 오 라이즈 온다고 오 괜찮을 거 같아 잡아 잡소 잡아 잡소 오케이 나이스 굿 고마워요 아 내가 중간에 몇 공을 잘못 썼어 아 텔까지 써서 올 줄은 몰랐네 뽑기 재밌는데 이거 루틴을 계속 이렇게 돌릴까 얘들아 계속 이 루틴 눌리면 되지 않을까 뽑기 하다가 질리면 싸이온 하고 싸이온 하다가 질리면 나스스 하고 왜 벽에 대주는 거죠 더블저블 너무 빨리 떠버렸네 나이스 아 얼건이 나와요 오케이 야 인마 아이씨 오케이 질령 풀 거지? 예 그럼 봐줘 어 어서가줘 오 이거 뭐야 아칼리였네 군소 빠지는 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나 당연히 렛뱅터인 줄 알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클람큐람큐람큐람큐람큐람큐람큐람큐람 오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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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가 어 또 온다고 라이즈? 그래? 어 이거 괜찮다 언제 와? 언제 올 건데? 언제 와? 언제 올 거야? 아니 걸어서 온다 됐이였어? 아니 텔 타고 온다 하는 줄 알았잖아 오케이 나이스 어이 정말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요 여러분 아 계속 간다고 그러길래 아 씨 텔이 있나? 하고 좀 빨리 인식을 얻는데 오늘 하루 종일 걸려서 벌어오네 아 나이스 그래도 결과 좋아요 그래 탑은 이런 거였어 맞아 맞아 탑은 이런거였어 라인전은 이겨야 탑이지 라인전 존보는 나랑 맞지 않는다 어 나이스 어 나이 스 어 나이스 아 불쌍한 이유 야, 우리 또 한 번 겨뤄보자 물론 난 얼건이야 쉴드도 있어 열어보시 열어볼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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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어? 개빨구 어어? 어깨 이김 밀코 나왔었구나 밀코는 언제쯤 잘 먹을 수 있을까? 따지고 보면 내가 스템이 더 나오긴 했네 하고 있긴 햄 어어? 어어? 이럴라고 뽑히겠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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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온다 아고 해냉 뚜만둘 나이스 얘는 뭐야 아이고 어? 볕꽁이 안 맞았네 어어? 어어어? 어어? 뭘 먹을래요? 누드삼 대감x3 잠깐만x3 기술감 맞는다! 에반데? 뺏으러 간다 뺏으러 간다 오 그러고 탈출! 우와 미쳤다 우와 쩔었다 우와 미쳤다 오 그러고 바로 와서 전령까지 누드 로브직트를 휩쓴다 오케이 얘 없애버리고 아이고 씨 야 여기 뒤에 그냥 버티고 있음 아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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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깔고 먹겠다 오케이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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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들 날리는게 옳은 선택이었다 무리였어 야 벌써 저기까지 갔나? 야 무대로 어디가 야 이거 용을 먹어 차라리 우리 용 다 스택인데 아이고 아이고 으아아아 ا th 으아its 왜 이러는거야? 아.. 개졸려 nou 이걸 사내 나이스 대지까지 하면은 근데 이거 대지에도 그거 붙나? 보호막깡타 효과 붙나? 안 붙어? 까비 Haha 아, 새로운 보호막을 얻으면 이 조건이야? 나 지금 알았어. 보호막 붙어있으면 뭐 주는 건 줄 알았네. 어? 지금 상황에서 발원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? 오면은 내가 그냥 벽으로 옮겨버림. 어디로 혼자 치고 있는데? 제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? 급여 나갈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지. 어라? 어라라?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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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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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트리플? 오, 커져라. 나이스. 오, 서른 쳤다. 야호! 야호! 어디로 보내님 우리를? 상대 넥서스로 보내. 아유, 뽀삐 좋네. 뽀삐가 개낙이네. 왜 싸이오느냐 지금까지. 난 앞끼리 불결포물결. 이런 게 괜찮은데? 이번 판 솔직히 잘했다, 그쵸? 와, 2, 2, 2, 2. 아유, 참 또. 탑차이로는 해버렸구만. 감사합니다. Titanic buena. borst以及